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구의 축제입니다 그동안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하셨습니까? 마침 지구대회 며칠 전에 모든 게 풀려서 이렇게 지구의 축제를 함께 엔조이하게 된 것을 대단히 고맙고 기쁘고 영광스럽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계적으로 소아마비 박멸에 앞장서 있는 마이크 맥거번이라고 하는 회장 대리를 모시고 우리가 지구의 축제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이크 맥거번은 여러분이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IPBC의 회장입니다 로타리를 중심한 소매의 방면에 맨 앞장 서서 8년째 이 자리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런 영혼을 우리가 이렇게 회장대로 가 있다는 것은 오늘 지구 축제의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또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창호 총재께서 일을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회원증강도 굉장히 노력을 하셨지만 지금 대개 총재를 하게 되면 재단 기업, 회원증강, 또 봉사사업 이런 걸 많이 하는데 다 골고루게 서창호 총재는 임무를 완수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재단 기회에서는 이만한 즈음에 백만 불 넘은 데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다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 지구 축제하는 마당에 우리가 함께 기회할 일들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자랑하는 윤상구 재단 이사께서 시호엘 교정심의회도 다녀왔고 또 재단 이사회에 다녀와서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하고 돌아왔습니다 정말 윤상구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우리 지구의 또 항구로터리의 보배입니다 그리고 또 시호엘의 교정심의회 우리 또 이영호 총재께서 다녀와서 어제 밤에 왔는데 오늘 여기 나타났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지구가 오늘 축제를 맞이해서 굉장히 기뻐하는 사항들입니다 이 모든 것을 축하한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또 한 가지 여러분께 보고 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늘 말씀드리는 소마비방의 우리의 자랑입니다 이제는 요만큼 남았다고 그러지만 자꾸 요만큼 요만큼 해가는데 이번에는 정말 간 줄 알았더니 아프가니스탄에 한 케이스가 오늘 현재까지 했다 어제 저녁에 우리 마이크 맥커번 위원장한테 들었습니다마는 파키선에 또 한 케이스가 생겨가지고 금년 4월 현재까지는 두 케이스가 생겼습니다 이런 것들도 없었으면 좋았겠지만 그래도 다행하게도 한두 건이 이어져간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현상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소마비방멸을 위해 자랑으로 생각하고 소마비방멸을 위해서 함께 힘써주시 것을 강복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지구축제의 날입니다 여러분 마음껏 즐기시고 마음껏 로타리를 외치십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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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